오늘은 찰흙을 활용하여 제주도 도라르방을 만들어봐요.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 질감도 표현하고 배경으로 제주도 풍경도 꾸며봐요.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찰흙, 요구르트병, 꼬지, 도화지, 가위, 풀, 채색 도구입니다. 요구르트병은 깨끗하게 씻은 후 완벽하게 말려서 준비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